2. 2. 2. 3. 돌아. 옳지. 돌아. 갈비뼈가요. 보세요. 잊어버린 거 아니야. 잊어버린 건 잘 먹기다가 잊어버렸겠죠. 3. 3. 5. 5. 5. 5. 5. 5. 5. 7. 10. 19. 20. 21. 21. 21. 22.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집에 없으니깐 뭐 이렇게 미안해 기초 좀 미안하다고 그랬어 저는 이런 애들을 왜 버렸을까 이해가 안 돼요 저랑은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사실 제 애들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6마리 먹었어요 6마리 먹었어요 6마리요? 1마리 먹여서 3마리 먹여서 3마리 먹여서 3마리 먹여서 4마리 먹여서 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들 전용으로 나온 우유인데 칼슘 이라든가 섭취하는 영양분이 많아요 으 으 으 으 으 훈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입양을 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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